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H9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9은 기본적으로 H9 컨트롤이라는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iOS 기기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 설치를 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H9 맥스를 구입하셨을 경우 최신 소프트웨어인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H9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야지만이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혹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H9은 심도 깊은 제어가 가능한 H9 컨트롤 앱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앱스토어에서 H9 컨트롤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데스크탑, 랩탑, 맥북 등에 설치합니다. 기기에 따라 블루투스나 USB 등을 이용하여 H9을 연동합니다. iOS 기기에서 설정 블루투스 메뉴로 가서 블루투스를 켜고 검색을 활성화 시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위한 네자리 핀은 H9 일련본의 마지막 네자리 숫자와 동일합니다. 쌍으로 연결되면 블루투스 페어링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H9과 iOS 장치가 교신중이면 블루투스 온 LED가 깜빡이면서 알립니다. H9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펙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구성된 프리셋을 최대 99개까지 제장할 수 있습니다. 각 이펙터는 고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펙터를 구성하는 시그널 처리 구조입니다. 이 시그널 처리 소프트웨어가 이펙터를 만들고 이 이펙트가 어떻게 제한되는지까지 알고리즘의 매개번수 즉 패러미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H9 맥스에는 이븐타이드의 고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팩토리 프리셋 99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XYZ 또는 HOT NO 버튼을 누르거나 NOB를 돌리는 것으로 프리셋 사운드를 수용할 수 있으며 H9 컨트롤 앱 내에서도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프리셋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새로운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한 프리셋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편집하거나 제작한 프리셋을 원하는 이름으로 제장하고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이븐타이드의 알고리즘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토어입니다. 기기에 따라 잠겨있는 알고리즘을 결제 후 언락할 수 있으며 H9이나 H9 코어 사용자의 경우 유료 결제를 통해 맥스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페달 세팅이나 미디 세팅, 인풋, 개인, 레벨 미터 등을 손쉽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언어, 어카운트, 파워 세팅, 알고리즘 소팅 등 전반적인 세팅이 가능한 탭입니다. 지금까지 H9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H9 앱을 이용하여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직접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